오늘은 먹방인데 먹일게 없어요 오늘은 먹방입니다 먹을게 있나요? 살이 나죠? 오늘 마트 갔다 왔어요 오늘 인도에는 한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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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40도에요 아 40도 정도네요 그래서 오늘 반대도 와요 지금 땀 흘리고 온거에요 저 땀 안 흘렸어요 저가 뛰고 와가지고 저는 거래소 갔어요 오늘 먹방 이거 치즈볼 치즈볼 그 다음 연주가 좋아하는 저 추천받아서 산건데요 추천받아서 산거고요 이제 이게 저건데요 저 음료수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얘가 연주할게 네 끝이에요 이제 이것을 알죠 일단 먼저 과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놔둬놓고 과제부터 과제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먼저 치즈볼부터 먹겠습니다 저거 맛있어 치즈볼 이거 안 이거 이거 보세요 일단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치즈 일단 이거 치즈볼인데요 이거 한걸 써야돼요 아직 한걸 써야하는데 이게 인도가가지고 다 어 방식이 달라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저 이거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인도에서 저도 얘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 이거 뜯어볼게요 일단 이거 글래디엄 이게 탁! 탁! 아니요 저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게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오 소리 들었죠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봐봐 치즈볼 치즈볼 맛있네요 Very good 네 그 미니가 완전 좋다고 어떤 치즈맛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짠맛이 짠맛은 조금이에요 콕딱지가 아닙니까 콕딱지 맛있네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거 말겠어요 여러분 먹어보세요 가 아니라 저거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일단 이거는 다음 사진에서 찍을 거고요 일단 이거랑 이 육류서부터 오늘 찍을게요 봐봐 음 세 개씩 오 이거 맛있게 있어요 이거 뭔가 올림픽 대회 할 때 하는 거 같은데 올림픽 대회 잠깐만 이거 흘리지 마세요 음 얘네 맛있다 잘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어요 음 봐봐요 이거 합해서 제일 먼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뭔가 뭔가가 엄청나게 안짠 느낌이 들고 점점 짜지면서 치즈 맛이 점점 세져요 이런 맛이에요 네 근데 왠지 이거 야구공 아니면 농구공 같지 않아요? 농구공 탁구공 같은데? 응 탁구공 이거 탁구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황색이고 동그랗고 작고 일단 농구공도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고 이거 탁구공 같아요 진짜 매워 정말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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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룍 전 이거입니다 전 대왕에 네 먹어봅시다 아 저 힘이 아까 이거 캔들 따 져 아 저 제가 딱 해 쩍쩍 쩍쩍 마인드야? 야! 그건 내가 꿀린거 같아 이제 가! 빨리! 빨리! 이제 가져가! 야 이제 줘! 내가 가져올래? 야 너가 뜯어봐! 처음 이제 너무 믿어봐! 이거 말렸어! 이거 조이! 조이! 조이가 이걸 가져왔어요! 정말 몸이 안좋아요! 안해! 누나는 카드 한 번 더 좋아해요! 손님! 조심하세요! 배수도 있어요! 네! 오!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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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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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딱 끄고 있어요! 으악! 으악! 저 원래 잃은 사람이에요! 저는 치킨에다 된장티를 찍어먹어요! 저는 잃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이게 보면 이렇게 먹는다! 제가 먼저! 정말 맛있는게 나왔어요! 뜯다 마시면 뜯다 줘! 어휴! 오케이! 이 당면 다 했어? 저 말할게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유치원인데 불고기랑 불고기랑 된장국이랑 된장국이랑 그다음에 밥이랑 김치랑 푸딩이랑 감을 받았어요! 오! 근데 이거 다 섞고 먼저 된장국이랑 밥을 넣고 그다음에 고기를 넣고 그다음에 김치를 넣고 그다음에 푸딩을 넣고 그다음에 감을 넣었어요! 근데 비벌더니 정말 맛있어요! 그건 됐고 이 맛이 이 주스 맛이 얼마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무슨 맛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리츠 맛이라고 이건 리츠 맛이에요! 리츠 맛이라고 리츠 맛에다가 어떤 새콤달콤한 느낌이 돼요!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에너지 드링클 이건 안알아요! 왜냐면 한국에 가느라 파니까 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일단 이거 맛이 좀 오렌지 짠 느낌이 나다가 이제 레몬 좀 딴 느낌이 좀 나요! 근데 탄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탄산이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에너지 드링클 에너지 근데 그래도 몸엔 안좋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맛이 받는다고 딱 적당히 먹으면 돼요! 네! 오늘 이거 한번 먹으러 가요! 내일도 먹을 거야! 리츠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일 다음 먹방에 먹을게요! 오케이? 다음 먹방 싫은데 아니 이거 바로 끝나고 이제 다시 이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1편이고 이제 2편입니다! 아 싫어요! 저 지금 먹고 싶어요! 너무! 눈치면 너무 나잖아요! 바로 끝나고 바로 다시 할 거예요! 아니 안돼요! 에헤헤헤 에헤헤 아잇! 우와 가자! 뜨든 뜨든 이 저거 고른 거예요! 저거는 저거 먹어야죠! 다음 먹방에 먹자니까요! 이 바로 안으세요! 아잇! 바로 끝나고 저거에요! 바로 끝나고 바로 끝나고 먹으셔도 되잖아요! 안돼요!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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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수사 잠깐만요! 저 연수님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거 잠깐 놔둘게요! 이거 잠깐 놔둬게요! 이거 이거 영상 바로 끝나고 다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그럼 연수님 나오세요! 혼자 먹고 있어요! 나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가세요 저 혼자서 친구들 사니까 안녕